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크게 도움이 되고 본이 되시는 분들도 목회 가운데 만나고 함께하게 되지만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일에 반대하시고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다르고 판단의 차이가 있을 때 부딪히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백이면 백, 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같든 다르든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더욱 같으면 멋이 없지 않습니까? 다르지만은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목회도 그래요. 여러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이 쌓이고 좋든 싫든 그 만남의 지혜가 깊어지면서 어쩌면 조금은 더 목회가 뭔지 또한 말씀 사역이며 목양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회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목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험 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목사라는 소위 말하면 라이센스죠. 안수를 받아서 그 지위에 세워지지만 실은 정말 목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안수받고 5년 만에 단임 목회를 시작했지만 뭘 하는지도 모르고 뒤돌아보면 1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좌충우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40대 중반이 지나서야 아 이게 목회고 이게 목사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는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는 50은 되어야지, 50은 되어야지, 짠밥이 20년은 쌓여야지 제대로 흉내라도 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좋은 기억, 싫은 기억, 감사한 일, 후회되는 일, 이런저런 일을 다 겪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찾아가는 거지만 그나마 조금은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 중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이 한 분을 왜 더 가까이 하지 않느냐 물으시러 온 겁니다. 그분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교회 오래 다니시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 의견도 여쭈고 더 친밀하게 대하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않던 제가 답답해 보였나 봅니다. 사실 그분을 제가 좀 멀리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우선은 누구를 더 가깝게 하고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잘 보이지 마시라고 잘 보일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지 목사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그 반대도 옳지 않겠어요? 목사가 교인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교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면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그분의 신앙적인 모습이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 생활과 또한 교회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찾아오신 분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편하게 쉽게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별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 보였는지 문득 그러시더라고요. 서목사님 목사님이 그분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분을 찾아가서 부탁 잘하시면은 목회가 성공했을 텐데 아시죠? 목회 실패하신 거 목회를 실패했다니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압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실패했다 그러십니까? 따지고 묻겠습니까? 그것도 웃기죠. 그냥 대충 얼부무리고 만남을 끝냈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목회자의 권위 그 권위라는 단어와 오늘 나누는 목회자의 실패 실패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목회자의 성패 그 중 성패라는 단어가 바로 성공과 실패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회 성공이라는 표현입니다. 암흑의 목사는 목회 성공했어 저 사람은 성공한 목사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도 목회 성공해야 할 텐데 이런 표현들이 별 고민이나 여과 없이 다반사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성공이란 말이 있다는 그 뜻은 바꿔 말하면 실패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 목사의 반대말은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한 성공한 목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실패한 목사는 무엇이며 실패한 목회는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이유로 제 목회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목회의 성패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보통은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은 대형교회를 이루었다는 그 말의 완곡한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수백, 수천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목사의 권위 아니, 목사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걸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하고 목회의 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호텔에서 밥을 먹으며 운전기사가 딸린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당연시된다라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으시죠? 운전사가 딸린 그 친구도 미국에서 신학생으로 검사하게 지내다가 한국에 담임 목사로 창빙되어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차가 필요하시니까 교회에서 차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로 할까요? 제 친구가 그랬답니다. 아, 저야 그냥 교회와 그리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필요하니까 작은 소용차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회 장노님들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사님은 독일 대형 수입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용차를 타고 다니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은 아니, 외제차가 부담스러우면 제네시스 그것도 높은 번호의 차를 타시지요. 그러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곤란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친한 목회자들 불러서 설교하게 하고 몇백만 원씩 살해하고 또 친구 목사교회 가서 몇백만 원씩 살해 받고 부르면 가게 돼 있거든요. 밤은 또 불러야 되거든요. 사실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목회 성공의 지표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의 대형 교회 이야기하니까 별세계 같다라고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목사가 꼭 수천수만의 교세를 확보한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나 나름 성공한 목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대부분 뭐냐, 규모는 다르지만은 암흑의 목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목사의 권위, 그 권력의 브레이크가 없을 때 세상의 기준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기 높은 세미나 혹은 광자의 단골 메뉴는 이런 성공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목회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저에게도 종종 그런 이메일이 와요. 창립한 지 얼마 만에 몇십 명 교인에서 몇 천명 교회로 성장한 암흑의 목사가 미국에 옵니다. 저녁을 돌아다니면서 목회 성공 비결을 강의하니까 꼭 와서 들어보시라. 배워보시라. 아니, 목회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성공한 무슨 목회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 아이디어를 나눈다. 광고합니다. 성공한 목사가 있다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실패한 목사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실패한 목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숫자와 규모로 키우지 못한 목사는 무조건 실패한 목사입니다. 수십 년을 목회했어도 교회 사이즈가 기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 걱정에 안절부절해야 하는 목사 나이가 빠진 차를 자가용 겸 교회 사무용 겸 용달차로 사용하는 목사 교회 부임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교회 건물이 없어서 렌트 살고 있는 목사 이런 목사들은 죄다 실패했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목회를 실패라고 하신 그분의 판단은 전임 목사님이 그러셨듯이 교인의 숫자를 불리고 1년 예산이 100만 분이 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까? 목회자의 성패, 성공과 실패가 뭘까? 고민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목회가 정말 실패냐? 실패가 아니면 성공이냐? 실패하지 않았으면 성공한 거고 성공하지 않았으면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찾은 결론은 결국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였습니다. 외형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며 사역이고 그게 목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말한다면은 목회에는 성공 대신에 성화만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3장 24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려운 말로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칭의 혹은 의화라고 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성화 생티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래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느냐 왜 목회를 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대형 교회를 만들었어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을 수가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교회를 목회하지만은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거룩과 타락이 목사를 정리하는 단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안수받았다 그래서 타이틀이 목사다 그래서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을 멈추지 않고 행할 때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닮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서 뭔가가 되어서 거룩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 성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어떻게든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목해자는 목해자다운 것이 아닐까요. 그 긴 과정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마음 상하고 가슴 아플 때도 많은 것이 목해입니다. 목해의 여정에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판단하고 반대하고 참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목해자가 조금 더 정결해지는 훈련의 순간이며 연단의 기회라면 그것도 감사가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함이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이 제가 목사로서 이룬 일이 아니라 목사로서 성취한 그 결과가 아니라 목사로서 신실하게 행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히려 제 목해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교회입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교회 건물이 있으니 성공한 겁니까. 코로나를 겪으며 운영이 힘들어 문 닫은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잘 버텨 왔으니 그래도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인이 100명이 되지 않으니 실패한 겁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파킹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아쉽습니까. It doesn't matter.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때를 위한 주님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성화라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각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의 지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싫다고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강하고 저 지체는 약하니까 저 지체가 필요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하기 싫습니다만 성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 닮은 교회 주님 닮은 성도 주님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닮은